오늘은 여정녀가 뭔지 확실하고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SNL을 좋아하시나요? SNL에서는 현실 사회 풍자형 개그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이 회사에서 일은 하지 않고 브이로그를 자주 찍는다는 식의 풍자도 있고 오늘 새로운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요. 약간 제가 이런 거 잘 봐서 하는데 관상이 좀 쌓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이번에 경력직으로 이직한 여자 대리를 뒤에서 뒷담가는 여자들의 모습도 풍자하며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나 때는 지금 여자들처럼 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주제도 모르고 군기를 잡는 MG 여자들의 군기도 풍자하고 있고 개념 없이 회사에서 에어팟 끼고 있는 여자를 향해서 에어팟 빼라는 말에 대해 이걸 끼고 있는 게 단순히 소통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패션 능률 때문인데 라는 개념 없는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여자가 회사에서 에어팟 낄 수도 있죠. 라는 싹바가지 없는 우리 MG 여성의 말대답도 풍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SNL에서는 현실의 무개념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풍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저런 여적여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SNL에서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는지 예상이 가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풍자에 대해서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자끼리 기싸움하는 소재에 매우 진심인 SNL. 개노답 도라이 여적여 구도 진짜 불쾌해. 남자들 판타지 채워주는 것 같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기싸움 시기 질투 이런 키워드 좋아하잖아. 나 여중여 고여대 현실점도 여초 직장인데 서로 이해 잘해주고 살기 편한데 여적여 한 번도 못 겪어봄. 나도 여중여 고여대인데 저런 거 하나도 안 겪어봄 우유 짜증나. 살면서 저딴 기싸움 본 적도 없음. 젊은 여자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너무 싫다. 주현영 여적여 구도 너무 불편하고 여자들 희화화해서 불편해. 주현영 여적여 구도 짜증난다. 여자들 현실에서 안 그런다. 라는 말을 하면서 현실 여자들은 여중여 고여대 여초 직장 나왔어도 절대 여적여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연 진실일까요? 2024년 여성시대에서는 나 여적여 진짜 싫어했는데 여초회사 오고 나서 인정했어. 나 여초회사 다니는데 여적여 진짜 인정해. 라는 식으로 SNL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초회사 여적여 짜증난다 말하는 우리 여자들. 나 여초회사 와서 레전드 여적여 인간 봤어. 직장 아줌마들 정치질하고 여적여 하는 거 힘들다. 예쁘고 인생 흠 없어 보이고 누릴 거 다 누리는 능력 있는 신이 보면 가만 안 두는 게 서른 여자들은 다 그러나. 여적여 단어를 내가 쓸 줄은 몰랐는데 공무원 하니까 돌아버리겠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SNL 속 풍자처럼 여적여에 돌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여적여는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SNL에서 말하는 풍자는 이 세상에 없는 걸 풍자하는 걸까요? 젊은 여자 기싸움 여적여 진짜 미쳐버리겠어. 젊은 여자들 중에 은근히 말에 가시 담고 받아치면서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 하는 게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어. 나는 이 말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SNL의 주현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이 악물고 여적여는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여성들은 여적여에 이렇게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요. 약간 제가 이런 거 잘 봐서 하는데 관상이 좀 쌓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얼마나 뒷담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여적여가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SNL에서 말하는 여적여는 하이퍼리얼리즘입니다. 진짜 여초 회사를 다녀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여자들의 질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여적여는 없다 말하는 쿵쾅이들에게 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적여는 과학이다.